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디,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한 가운데 빠르면 2분기부터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전세계 50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누적 가입자 수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존 통신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통신 사업이 스페이스X께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통신 사업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스타링크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저교도 위성통신 서비스업자이고 이름이 조금 길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서비스업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SKT나 KT, LG처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같은 형식의 서비스이긴 한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 결국 가까운 기지국까지 통신신호가 전파가 돼서 기지국부터는 광케이블로 모든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 통신 퀄리티에 중요한데 저교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를 기지국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는 위성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저교도 인공위성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교도 인공위성통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인데 이게 지구 주변의 궤도에 따라서 저교도냐 중교도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뉘거든요. 저교도는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위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교도에다가 지구 저교도를 위성을 굉장히 많이 써서 위성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머리 위에 위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통신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그럼 기존에도 인공위성 서비스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나요? 그거랑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고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존에도 위성통신이 있었죠. 예를 들면 스카이하이프라든지 국내에서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정지교도 위성통신이라고 해서 고도 차이가 거의 60배 정도 납니다. 60배요? 네. 정지교도가 36,000km 정도 되고 저교도 위성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배 넘는 거죠. 그러면 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통신이 느리다라고 밖에 못 느끼는 거고 저교도라고 하는 건 낮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좀 빠르게 인공위성 서비스로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훨씬 그래서 통신 서비스 퀄리티가 월등히 좋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서비스가 실제로 해외에서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저교도 위성통신 사업자는 스타링크가 유일하거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 달에 북미 지역을 베타 테스트 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남미, 유럽, 호주 지역까지 되어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지역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일본 지역이 지금 서비스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로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2분기면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해놓고 승인을 받으면 2분기 중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표시에 2분기 예정이라고 서비스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봤던 지역들 쭉 들어보니까 북미, 남미, 호주 이런 데는 사실 사막이 많고 혹은 너무 대륙이 넓어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곳에 주로 서비스가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음영 지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가 험준한 산지,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기존 지상통신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들. 예를 들면 험준한 산지라든지 아니면 바다라든지 비행기 아니면 말씀해주신 사막 같은 곳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인구 밀도가 너무 낮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상통신을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말씀해주신 북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북유럽 지역, 호주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어떤 지역들이 있냐면 물리적으로 설치도 가능하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경제성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나 중동이나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영지역으로 남아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음영지역이 인터넷 음영지역을 아예 못 쓰는 지역이 아직까지도 34%, 6%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는 인구가 64%밖에 안 돼요. 그런 음영지역을 타겟하라는 게 우선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니즈가 좀 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 지점이요. 국내에서 2분기부터 들어온다고 하니까 곧 들어오는 건데 지금 한국의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박아놓을 정도로 야심차게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광케이블 촘촘하게 잘 깔려 있어서 와이파이도 잘 되고 인터넷 안 되는 데를 찾아보기는 산 꼭대기, 바다 위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그런 부분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지상통신이 전혀 커버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 아니면 배탈 때 저희가 아무래도 지상통신에 대해서 퀄리티가 되게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침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로 들어오기에는 우리나라에 굳이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스타링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면 지구에다가 이미 위성을 다 깔아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안테나만 납품을 하게 되면 유저 입장에서는 안테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든 안 되든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지금 위성을 스타링크에서 쏘아 올린 게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3,5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3,500개요? 그것도 많은데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위성이 20몇 개 되거든요. 20개 초반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은 거고 그렇네요. 아마 연초에 7,500개를 더 발사해야 된다는 승인을 받았어요. 7,500개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12,000개 정도를 배치하려고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발사를 하고 있냐면 거의 매주 발사하고 있어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50몇 개씩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50몇 개씩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켓에 실어서 발사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라는 발사체 기업의 저기도 유성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기도 유성통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원래 하는 일이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 발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 로켓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찔하기도 해요. 그 지구를 우주에서 이렇게 봤는데 지구 그 주변으로 위성이 촘촘하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태까지는 하나씩 이렇게 정지해서 떠있고 하나씩 떠있고 이랬던 것이 지금 촘촘하게 지구 위로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쏘아올리고 허가도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천문학 쪽에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되게 많은 게 이게 아무래도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스타링크 위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하늘이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막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링크 위성들이 이제 워낙 또 밝게 지나가다,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방해하는? 광공회라고 하는 이제 좀 역할, 이제 좀 많이 불만들이 많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규제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몇 안 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서야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좀 규제랑 걸려 좀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어쨌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지금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되고 있고 타깃은 아마 바다와 하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항공사랑 좀 협력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이 잘 되게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려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얼마나 빨라지는 거고 이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비행기 내에서 비즈니스 섭을 타면 이렇게 뭐 서비스로 된다고 하는데 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서비스를 써보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서비스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적외도 위성통신이 아니라 기존 정직외도 위성통신이 받는 거예요. 네. 한 해 저 우주 높이 있는 거. 네. 3만 6천 킬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받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적외도 위성통신이 도입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유튜브로 보든 와이파이로 보든 와이파이로 OTT 서비스를 즐기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제 국내선들과 지금 JV를 설립을 해서 테스트라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국내 항공사들이랑 서비스가 된다라기보다는 시간이 그건 좀 더 걸릴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바다 위에서도 어쨌든 지금 그런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추진을 해나가겠군요. 그러면 하늘과 바다를 좀 장악하는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정직외도 위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제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KT라든가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직외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좀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퀄리티적으로 적외도 위성통신이 좀 앞서가 있다 보니까 정직외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은 또 사업자 수가 많고 이제 요금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자가 훨씬 더 강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망망대해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들은 정직외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좀 더 우위에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성관 통신이라고 해서 인터세트라이트 링크가 이제 보편화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정직외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은 좀 많이 약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KT나 SKT 같은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이 좀 약해질 거냐? SKT보다는 정직외도 위성통신 그러니까 지상통신 사업자 말고 정직외도 위성통신 예를 들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TV 보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TV 같은 스타링크를 굳이 안 해도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직외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글로벌 스타라든지 유텔셋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직외도 위성통신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들어보죠. 중동의 네옴시티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통신이 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뭘 사용을 많이 해왔었냐면 정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통해서 정직외도 위성통신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저갸도 위성통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옴시티에 실제로 네옴시티와 MOU를 맺은 게 또 다른 저갸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원앱입니다. 원앱이랑 네옴시티랑 지금 JV를 설립을 해서 MOU를 맺었는데 이제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통신 서비스로 지상통신뿐만 아니라 저갸도 위성통신 사업까지 같이 쓰겠다라는 일단은 세계적으로 사막이라든가 네옴시티라든가 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스타링크라는 저갸도 인공위성을 쓰게 되는 회사들이 유리할 걸로는 보입니다만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통신이 잘 되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그렇게 통신 사업자들이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저갸도 인공위성이 그렇게 좋다면 안테나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금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 두 개만 봤을 때는 지상통신 사업자들이 위협받을 만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동통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대폰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요. 휴대폰으로요? 저희가 지금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모바일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랑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물론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바일 통신의 강점이 있는데 저기도 위성통신은 모바일 통신이 어려워요. 왜요?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지상통신 주파수 대역대랑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대가 다릅니다.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대가 훨씬 높아요. 이게 주파수 대역대가 높으면 통신 신호가 세고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다는 장점은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회절률이 약해요. 전파에.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벽을 못 들어요. 아, 그럼 건물 안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건물을 들어가거나 터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머리 위에 어떤 루프 그러니까 지붕이라든지 나무가 있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안테나 기술력이 아직까지도 이 신호를 받기에는 휴대폰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 서류가만 크기만 한 정도의 안테나가 필요한데 안테나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공간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쓰고 싶으면 이 건물 위에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선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라우터로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로 여기 지역에 와이파이를 쓰거나 아니면 랜선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쓰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상통신에 대해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통신 사업자들의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국 시장에 어쨌든 비용이 안 들어서 들어온다라고는 하지만 굳이 들어와서 약점을 보완하는 정도로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6G를 사용을 할 거니까 그거를 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먼저 선점하려는 거 아니냐 일단 5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을 하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G도 지금 그러면 세계 최초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 6G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5G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문의만 5G다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맞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5G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상통신 주파수 대역대가 높아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주파수 대역대가 높아지면 전파가 멀리 못 나간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을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배경이 좀 있었던 거고 결국에 6G라고 하면 IoT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간 통신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통신의 끊김이 없어야 돼요. 이게 사물 간에 음영 지역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저기도 유성통신이 이점으로 지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통신 퀄리티가 받쳐줘야 됩니다. IoT인데 통신 퀄리티가 안 받쳐지고 끊기거나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영 지역도 없어야 되고 퀄리티도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기도 유성통신이 도심 지역에서 약점을 좀 보여요. 도심 지역에서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이용자 밀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이용자 밀도가 늘어나면 안 돼요. 한 개의 위성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눴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상통신이랑 차이점인데 지상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밀도가 높아지면 좋아하죠. 왜냐하면 기지국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의 이용자 밀도가 높아지면 그 지역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위성을 훨씬 많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도심 지역 내 경쟁에 있어서 6G로 넘어가기까지 퀄리티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겠죠.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유주행차 완전 자유주행 6G 들어오고 하면 꿈꾸면서 도심에서 완전 손 놓고 운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게도 인공위성통신이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면 터널 같은 데 지나가다가 멈추거나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자유주행 차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때요? 6G의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6G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약간의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 2분기에 들어와서 좀 앞으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PC가 제일 많이 보급됐던 게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집에서 컴퓨터로만 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지도 못했고 저게도 인공통신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2020년 11월에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올해 2분기에 들어올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발전 단계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위성을 더 많이 발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테나 기술력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 기술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통신 서비스의 요금도 낮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통신 서비스 퀄리티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게도 인공통신 사업은 발전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통신 서비스 일본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 기준으로 얼마나 비용이 그러니까 요금이 얼마예요? 이게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미국 지역은 좀 비싸요. 예를 들면 하나로 하면 미 달러로 110달러고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니까 한 달 통신 요금이 되게 비싸죠. 지상 장비 요금도 거의 80만 원이거든요. 그걸 80만 원 주고 사서 매달 15만 원을 주고 통신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일본 지역은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역만 할인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 지역은 실제로 하나로 한 6, 7만 원 정도 해요. 한 달 요금이. 한 달 요금이. 그리고 안테나 비용도 35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통신 요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신 요금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퀄리티도 더 발전된 여지가 큰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좀 많이 떨고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떨고 있는 기업 그리고 수혜를 입기 때문에 웃고 있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기도 인성통신이 활성화되면 제일 웃는 기업은 누구냐면 빅테크 기업이에요. 구글, 아마존. 왜냐하면 인터넷 지역 자체가 얘네 고객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구글 이용자 숫자도 많아지고 아무도 이용자 숫자도 많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제일 좋아요.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저기도 인성통신 사업을 지금 영유하고 있어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 같고 국내로 좁혀봤을 때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지교도 인성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션을 뺏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여기에 대해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안테나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앱이라고 하는 저기도 인성통신 사업자의 안테나를 납품하는 기업이 국내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면 유저 이용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웃는 기업들도 있군요. 이게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저기도 인공위성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도 위성을 만들 수는 있어요. 국내에서도 만들 수는 있는데 핵심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고 많이 발사해야 되는데 발사하는 것도 돈이 들고요. 그렇죠.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도 인성통신 사업자 주된 통신 사업자도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금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스타링크밖에 없고 그 외에 하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럼 거의 스타링크가 지금 현재로는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앱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발사를 한 번만 남겨두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제가 서비스를 영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성을 하나도 발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발사를 시작을 하면 이제 사업자로 들어오겠죠. 네. 그만큼 진입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발사체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쏘는 것도 본인들이 할 수 있고 이제 위성을 만드는 것도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연동이 쉬울 거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일상이 좀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예측하시기에 실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큰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면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비행기 내 기내 서비스로 그렇겠네요. 인터넷에 쓸 수 있는 지금은 비행기 모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휴대폰 켜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체감이 될 것 같고 해외여행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서비스가 많아지면 과거에 인터넷을 못 썼던 지역들이 결국에 인터넷 음영 지역에서 바뀌는 거다 보니까 국내와 같이 서비스가 좋았다가 나빠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해외에 나갈 때 그렇게 좀 체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안테나를 제가 사가지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의 안테나가 많아져야지만 제가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역의 안테나가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와이파이를 켜놓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없는 상태이지만 나중에 추후에 몇 년 뒤에 기술 개발이 돼서 만약에 이게 모바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기술력이 만약에 발전이 됐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시장이 크게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러면 기존 지상통신 사업자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긴장감이 전혀 없지만 네 없지만 이제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 거군요.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도 쉽사리 예측을 하긴 힘들지만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거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34% 정도의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게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64%가 쓰고 있거든요. 36%가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아예 못 쓰는 지역이 36%인데 64% 중에서도 인터넷이 되게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되게 느린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스타링크 서비스가 워낙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대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 지역도 어떻게 보면 공약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못 쓴 지역들, 취약 지역들이 될 수 있고 기술 개발이 돼서 모바일 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구 밀도가 높아도 어느 정도 퀄리티 방어가 된다고 하면 기존 지상통신 사업자들이라는 것도 그때 가서는 경쟁이 되는 거죠. 안테나가 이렇게 작아지는 기술 같은 것들을 스페이스X나 국내 기업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모바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안테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주세요. 안테나 만드는 게 어렵나?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안테나 만드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할머니 집만 가도 스카이 라이프 한테가 많잖아요. 그런 건 많은데 이게 결국 적외도 위성 안테나가 기술력이 어려운 건 뭐냐면 적외도 위성은 계속 움직여요. 정지계도 위성은 지구에서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각도만 맞춰놓으면 통신이 쉽거든요. 적외도 위성은 거의 90분의 지구를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이걸 트래킹하는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트래킹하는 데 좀 많은 핵심이 있는데 결국에 점점점점 소용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모빌리티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 안에는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좀 달아나야 되겠습니까? 교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텔리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적외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결국 안테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링크도 사실 제가 아까 안테나 비용이 600달러 미국 기준으로 600달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0달러가 넘게 들어요. 사실 손해보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면서 파는데 이제 통신요금으로 이거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게 얘네의 목적인데 결국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안테나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력들이 보편화되면 더 좋은 거죠.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 반도체 시장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스타링크가 2분기부터 출시가 돼서 이제 상용화되게 되면 우리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우리 반도체 시장도 좀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힘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외사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체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교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의 교육통신 서비스가 이용이 돼서 안테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배송이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안테나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아직까지는 사람과 다르요. 왜냐하면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면 안테나도 더 좋은 안테나가 나오는 이걸 그때그때 바꾸실 수도 있는데 또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존 안테나를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기도 하면서 일단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비행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향후 몇 년 안에는 굉장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단위로도 저희도 유성통신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태가 언제였냐면 작년 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빠르게 우크라이나 땅을 밀고 들어가면서 통신 시설들을 많이 타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통신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날렸어요. 통신망 좀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해달라. 왜냐하면 스타링크 서비스망은 통신망으로 타격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용도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실제로 서비스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럽연합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국가 단위로 저희도 유성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많아요. 전쟁에서도 그게 이제 이용이 됐었군요 실제로. 방산 쪽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스타링크가 2분기부터 시작되는 거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